안녕하세요. 복싱데블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복싱데블이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보다 많은 스파링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오늘은 2019년 6월에 진행한 가라막기 스파링 훈련 영상을 짤막하게 가져왔어요. 이날 이준경 선수는 1분 30초 총 20라운드의 가라막기 스파링을 TAP 선수들과 진행하였는데요. 그중 이흑산 선수와의 스파링 훈련만을 추려서 가져왔어요. 몸싸움 훈련이라 해야할까요? 몸을 부딪히고 밀고 빠져나오는 준비운동 후 바로 시작된 스파링은 숨가쁘게 진행되었어요. 자 그럼 바로 준비해온 스파링 영상을 시작합니다. 스파링의 가라막기 스파링을 준비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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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보다 많은 스파링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